가족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저도 여기에 있겠죠. 이 녹음이 공연장에서 울려 퍼질 때 제 기억은 연속성을 획득하고 불확실했던 꿈은 명료하게 인식될 거예요.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곳에서도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. 불확실한 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공연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의 완전한 꿈이 될 수 있었습니다.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마지막 곡으로 오렌지의 계좌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라코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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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manda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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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